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몬 베드로 갈대냐 반석이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를 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람에 날린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지조가 없이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는 변화무상한 사람을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사람의 변해도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느냐는 믿음직한 존재를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대가 반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어친에서 사는 갈대와 같은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그는 주님의 은혜로 기독교의 반석 베드로 역사의 반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갈대를 태가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석같이 튼튼한 사람을 태한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리고 정치 없는 갈대와 같은 사람을 태가셨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별 삶의 목표나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물에 의지해서 사는 고기잡이였습니다. 그는 삶의 목적도 방향도 가치도 없는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11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볼 때 그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웃고 성도 잘 내고 또 눈물도 잘 흘리고 희희낙락하는 아이제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격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금시 즐거워하다가 순식간에 슬프하고 금시 사랑하다가 즉시로 돌이켜서 미워하고 금시 지지한다고 했다가 당장 돌아서서 반대하고 하는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소탈한 성격의 소유자여서 옷이 없는 사람 보면 자기 옷을 벗어서 주고 하루 종일 잡은 고기도 가난한 사람 보면 그대로 그 값을 도와주고 하는 소탈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는 애체가였습니다. 제가 집 식구를 집에 다 데리고 그는 생활하는 애체가 였습니다. 교육은 별로 받은 것이 없고 생활이 가난해서 하루하루 고기 잡으러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슬리 클릭은 베드로에 대하여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변덕이 심합니다. 조용하다가도 폭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몰아칩니다. 레슬리 클릭은 베드로가 이같이 갈릴리 호수처럼 종잡을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용하라면 깨어있었고 참으라면 분을 내고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때는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기잡이 베드로는 희노애락의 감성이 풍부하고 성격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대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인 것입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이 시몬이야말로 갈대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적어도 하늘나라를 세우려면 좀 반석 같은 사람을 택해야지. 저렇게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변화무상한 사람을 택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 갈대를 택한 것입니다. 그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뵙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 개바는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갈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반석이 되리라고 주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직업도 벌이고 따른 변화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자기의 천직인 어부의 직분을 버리고 고기도 그물에 담아준 채 배도 버리고 처자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고기 냄새가 풀풀 나는 입은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마음에 결단 내리면 좌우를 살펴보지 않고 결단 내린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의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배를 잠시 빌려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가하고 난 다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다고 항변을 하니 주님이 강하게 시몬을 쳐라 보니까 그 위협에 눌려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물어볼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덩어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의무가 되리라고 하시니 그 가득히 잡은 물고기를 그대로 배에 담아둔 채 배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신 것입니다. 누가 보고 5장 10절로 11절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러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생각이 어렵습니다. 실컷 잡아서 고기가 가득한 그 배를 고기채 그대로 두고 그 물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2세기의 선교를 고치시켰던 오스트리아의 폰 웰츠 남작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헌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가문 좋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할 때 귀족의 자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총을 필요로 할 때 각하라고 불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이 모든 허영을 버리고 나의 경이하는 예수님 발 앞에 모든 것을 바쳐버린다. 웰츠는 자신의 자기와 부동산 소득의 총액 모두를 포기하고 귀한하러 가서 여러 가지 악종과 싸우며 보금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보금을 위해 삶을 바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일말의 주저암도 없이 자신을 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웰츠 남자가의 헌신은 선교를 등하니 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선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고 보금 전파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부모, 형제, 처자 다 생각하고 직장과 직업을 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가 예수님께 물으실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산을 계산해보고 도저히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므로 근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왜?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너무나 대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따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계산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쉽게 따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한 이 웰즈 같은 남작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순식간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서울 한강변 양화진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가 순교한 외국인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월리암 홀 박사 일가의 무덤도 있는데 무덤 앞 묘비에 이런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홀 박사 부부는 기도하는 중에 미국에서 조선으로 가라.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이 명령을 듣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청일 전쟁 후에 평양 일대에 호레라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홀 박사는 주야로 호레라에 들린 조선 사람을 체류하다가 화로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내 로제타 홀은 남편의 죽음에 불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를 길러냈고 한국 최초의 여자의학 교육기관인 경성 여자의학 전문학교 오늘날 고려이과대학 전신입니다. 를 설립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 교육도 보급시켰습니다. 그녀의 아들 세우더홀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 이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혜주의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사는 크리스마스 시일을 만들어 결핵 대체의 전력을 기울여 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 일가족은 생명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미개하고 지도에 잘 나타나지도 않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자 온 가족이 헌신해서 일생을 바치고 무덤도 양마진에 묻혀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그대로 바라들이고 모든 것을 뒤로 들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비로소 삶의 목표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갈대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희망도 목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겨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시고 더구나 베드로를 보시고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옵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메시아인 줄 알아서 영생의 말씀이 죽게 이사오므로 우리는 안 떠난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는 안 떠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의 목표와 희망을 그는 얻을 수가 있은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반석 같기도 하고 갈대 같기도 해서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반석 같다가 내일은 갈대고 또 모레는 갈대 같다가 그 다음 날은 반석 같고 종잡을 수 없는 삶을 가진 것이 시몬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는 한번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아라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기적을 행한 엘리아라고 합니다. 혹은 엘리사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아예 숨도 돌이키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태어나 일했고 나살에서의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럴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개세주의 안 했으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나살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생애를 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로 인정했고 교육 없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비천한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고리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개시를 받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너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옥조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그 신앙 고백의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변하지 않은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반석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이외에 다른 반석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허물어지는 모래사장이에요. 다른 모든 신앙 고백은 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문 베드로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상 장로들, 석의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무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자 또 시문 베드로가 화닥닥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금시 반식했다. 금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예 기가 막힙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개신을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대세상 바리세교인 석의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사흘만에 부활하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때 정면으로 나서서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만앙의 왕 만주의 주로 등록해야 되고 우리는 열두 집화를 다스리는 장관짜리 하나 해야 되겠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육신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으로 말할 때 사탄이 그 육신을 사용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사탄의 정체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을 말하냐? 아예 아까 전에 주님께 칭찬받고 기가 등등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또 기가 죽어가지고서 형편없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아까 다 시몬베드로를 부러워하다가 이제는 전부 시몬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게 되었으니 그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조금 전에 반석이었더니 이제는 또 변화무쌍한 갈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때 주님이 발 씻기는 것을 보시곤 한 다음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 발은 못 씻깁니다. 절대 못 씻겨요. 다른 사람 발은 씻겨도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 손도 머리도 씻겨줘 없어서.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발 못 씻긴다고 버텨린 그가 발 못 씻기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머리를 내밀고 손을 내밀고 손도 대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유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완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다 주님을 배반해도 감옥에도 죽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큰소리 한 후에 예수님이 개스만의 동생에서 잡힐 때 그르마 날 살리라고 주랭랑을 치고 말한 것입니다. 말할 때는 반짝같이 말하다가 행동에는 갈대같이 행동했으시니. 마가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분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외들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나 개스만의 동산에서 대제생들이 보낸 종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그는 칼을 빼서 대세상의 종 말고를 내리 훅 쳐서 귀를 베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용감하지. 그러나 예수님이 그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 하시고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에 도로 비춰 치료해 주는 것을 원한다면 베드로는 했다. 사태 털렸다. 달아나죠. 그냥 달아났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는 그가 순식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달아나다가 생각하니까 적어도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 있냐 내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으니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서 또 용감하게 사람들을 따라서 대시장의 안들까지 들어갔었습니다. 담대하게 대시장의 대로까지 주님의 뒤를 쫓아가시나 그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여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는 예수와 한패하느냐 내가 개세만의 동선에서 너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걸 보았는데 마태범 26절 시설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예를 들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고 반석 같은 말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될 것인데 희집종의 말에 벌벌 떨고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안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분명히 너는 예수의 한패다. 내가 너를 보았다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맹세까지 했습니다. 죽음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갈릴리에 손사람이야 말을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던데 갈릴리 사람이랄 때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으십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이곳 다기울드 보통 거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대 나는 그를 두부지 못하느라 세상의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도 완전히 꺾어진 갈대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인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반석했다가 조금 후에 갈대가 되고 상태도 오면 또 반석 같은 말을 했다가 상태도 오면 완전히 갈대같이 말을 하는 정치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모른다고 한 사람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얻어맞아서 얼굴이 퉁퉁 붓고 눈과 코와 귀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온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피가 흘렀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자 예수님 하신 말씀에 오늘 밤 딱 두 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분 부인하는 말을 기억하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땅에 몸을 던지고 또 몸부림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조금 전에 반석했다가 조금 후에 갈대가 되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담대했다가 조금 후에 이렇게 다 약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알아보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시몬이 진짜로 반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좌절한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장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 지내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죄다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놈이다. 나는 못난 놈이다. 형편없는 놈이다. 그래서 그들은 둠풀초라고 방 안에 들어앉았습니다. 이제는 그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사흘 만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주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고 많은 말을 듣자 또 그 둠풀초라는 집에서 뛰어 일어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무덤으로 뛰어갔었습니다. 무덤에 뛰어 들어가서 보니 과연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을 샀던 수위만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는 머리를 터뜨리고 집에 돌아와서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습니다. 아, 뭔 사람이 나를 배신한 거야? 괜찮지요?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 같이 상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하던 동지가 배신을 할 때 그 배신은 심장에 칼을 꽂는 고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돼 나는 저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 그러한 베드로 그는 나중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두문 불출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제자들 중에 먼저 찾아간 것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불이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자식 좌절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핥히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상처입은 그에게 부활해서 찾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3일 사전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시다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제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반식이었다가 기분 나쁘면 갈대가 되고 갈대 정도도 아니죠. 나중에는 잡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몸을 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대수하신 주님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자 더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차라리 안 찾아와주면 좋겠는데 자기같이 버림받은 놈을 찾아와 주시니까 더 자기의 죄책으로 몸무림을 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죄책에 견딜 수 없어 갈릴리로 내려가 다시 옛 고기 잡이로 돌아갔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사도가 될 수 없다. 종이 될 수 없다. 옛 지급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고 그저 배나 불리고 하루하루 촌놈으로서 살다가 가야지 내가 무슨 감히 자격이 있다고 사도가 되겠다고 금방지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냐 나는 별 볼일 없는 나는 시몬이다. 나는 갈대다. 나 같은 인생은 희망이 없다. 아주 좌절하고 그는 갈릴리로 내려가서 배를 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 거물을 다시 깊고 먼지가 있는 배를 틀어서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거물을 던지는데 고기가 왜 안 잡히느냐 마음은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죄책으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못난 놈아 이 죽일 놈아 네가 어떻게 살아 있느냐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고기를 띄니깐 고기가 용용 죽겠지 하고 한 놈도 안 돌아옵니다. 밤새도록 거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부역해 안개가 끼어 날이 밝아질 때 안개 가운데 산물이 있어 얘들아 그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고기가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거물이 찢어지는 것이 그럴 때 요한이 말이 예수님이시다 배도라는 즉시로 그 도서를 들춰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그래서 배 타고 나올 면목이 없습니다. 물에서 헤엄치고 물에 빠진 쥐색에 물을 줄줄 흘리고 라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지 도저히 면목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배를 지어 해변으로 나오는데 그는 물에 뛰어들어가서 그 찬 아침 바다에 헤엄을 치고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주 깨끗한 모라인데 배도라는 물을 흘리며 머리가 물에 터져서 다 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물고리 고약하게 주님 앞에 서있습니다. 그런데다거나 숯불이 활활 트는데 제 아들의 숯불 주위에다 손을 내밀고 불을 쬐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대제상의 정원에서 숯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나서 불이 왼수요 왼수 불을 보고 옛날이 기억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숨쉴 기를 주려고 시몬아 가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느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숨쉴 기를 주니까 뛰어가서 그 물을 거두어서 생선을 세 아래 버리는 153마리라 그중에 생선 몇 마리를 가져오니까 주님이 불 위에 구워라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시고 고기를 구운 것을 주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먼저 먹으라 했습니다 우리 한국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언제나 예배드리고 난 다음 밥을 먹는데 주님은 밥을 먹여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우리 모임에 밥부터 먼저 먹습니다 주님께서는 배고픈 사람 배부터 채워놓고 만족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떡을 먹이고 생선을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몬아 예 이 모든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란 말은 아가페란 말을 썼습니다 아가파오 그것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때 아가파오인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고개를 터뜩고 주님 나는 주님을 휠레오합니다 휠레오는 아가파오가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왜? 옛날에 아가파오 한다 했다가 다 배환했거든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니요 휠레오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좋다 양무리를 쳐라 그다음도 잠시 있다가 주님이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희생적으로 사랑하냐 그는 또 목에를 끄드리고 먹은 것을 넘기니까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난 다음 주여 나는 주님을 휠레오합니다 주님 희생적으로 사랑을 못하고 이제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가만히 생각해 내가 이제는 목숨을 바쳐 사랑도 못하고 친구로 사랑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중책을 주님이 왜 맡기시냐 양을 먹이라 양을 쳐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그러자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휠레오 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날 말했는데 또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또 배만 하려는지 모르니까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는 그만 울상하라고 주님을 채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알지 나는 몰라요 언제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주님을 세부이나 배반했는데 이제 주님을 내가 두 번 휠레오 친구로 사랑했는데 주님이 너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사랑하냐 하니까 또 내가 친구로서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는 몰라요 그는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주님 나는 몰라요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결심과 맹세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만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 알았다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세 번 배두르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은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서 시몬 배두르를 끌어안으시고 그에게 약물이를 치고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지으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야 산다 너의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지식도 너를 이끌 수가 없다 너의 결심과 각오도 너를 실패시겠지 않으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 터이니 나만 쳐라보고 따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라고 패배의식 속에 죄책과 근심에 호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1복음주의 교회 단임 목사이자 유명한 방송설교회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군민합니다 과거는 1초 전에 끝났다 이승화부터 앞으로 깨끗해질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에 견딜 수가 없어서 갈릴리로 내려가 다시 옛 고기잡이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이러한 심원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따라올라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므로 갈 때는 반색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이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반색이 되지 못합니다 반색 갔다가 갈 때가 되고 갈 때가 반색이 되고 종잡을 수 없으나 나를 이제 신뢰할 수 없을 때 나를 포기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반색으로 변화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세 번 부인했으나 세 번 사랑을 시인하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백곤란망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판단과 심판 주먹과 채찍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 보십시오 제1범 제2범 제3범 제4범 제5범 제6범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법적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흉악한 사람도 예수구리도를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은혜와 사랑이 갈 때를 반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프린시턴 대학의 교수인 존 뇌시는 천재 수학자로 얼마나 뛰어났던지 21살에 쓴 논문이 40년 후에 노벨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워낙 성격이 오만하고 괴팍해서 주변에 변변한 친구 하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는 비밀 업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일이 끝난 이후에도 항상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비사교적인 성격과 강박증은 점점 심해서 나중에는 정신분열정으로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정기간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지만 환상과 환청이 여전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이나 환상과 환청에 시달려 그는 삶이 사막처럼 황폐해지고 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사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에 대하여 소망을 보지 않고 극진하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안전하, 선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봉사하고 돌봐주는데 남편은 가혹하게 그 아내를 대했습니다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길로 차고 해도 그 아내 엘리사는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극진한 사랑으로 남편을 대해준 것입니다 한결같이 그를 믿어주고 사랑한 결과 내시는 질병이 낫기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 연구했던 내시 균형 이론을 현대 경제학에 미친 공로를 인정받아 1994년에 노벨 경제합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식장에서 존 내시는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노벨 과학상을 받으면서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그는 그 아내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다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놀라운 법을 난 발견했다 그 사랑이 황폐된 이 수학 천재를 변화시켜 노벨상을 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었는데 뷰티블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세 분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세 분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이 죄책해서 해방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끌어주심으로 그는 기어코 갈대에서 반숙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때 반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서면 절대로 반숙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반숙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반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나중에 로마에서 그 꿀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줄 수 없으니 나를 끝끌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그는 X자 십자가에 끝끌로 매달려서 세상을 떴습니다 미국의 보금주의자인 월버 체프만이 런던에 있을 때 부스 장군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세군 장설자인 부스 장군은 80이 넘은 고령으로 구세군을 훌륭하게 이끌어온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체프만 박사는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부스 장군은 입을 담은 채 한참이 뜨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나보다 두뇌가 우수한 사람도 많았고 기회가 좋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런던의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날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들을 어찌 구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날부터 나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원리한 부스를 모두 가지고 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원리한 부스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점령하시고 이런 런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접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리한 부스를 모두 가지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구세군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사랑, 의지력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향력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시골 출신의 한 청년이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허약하고 무력한 갈대에서 구세군을 일으키는 반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때 갈대는 반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도 갈대에서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헛선 테일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만큼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약한 갈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잡아서 반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하다고 탄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사모엘 루드포드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갈대 시문과 반석 베드로 사이에 좌왕 우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도 우리는 너무나 갈대와 같습니다 좌왕 우왕하고 얻은 데는 반석 같다가 얻은 데는 갈대 같은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따라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나는 갈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 내라는 육신이 얼마나 허약한 것을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를 때 반석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필립, 얀씨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갈대 시문과 반석 베드로 사이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그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채찍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꾸짖고 호통하는 것이 반석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호통을 갖다 주는 것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합니다만 끝없이 따라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시간부터 반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여러분은 이 산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지 않냐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한때 갈대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갈대인 것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에 날려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갈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갈대된 우리들을 주님 반석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가슴 속에 바라드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므로 모두 다 갈대에서 반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 beam 예수님 using 하나님을 믿 Brighton